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의 이름은 닷컨 선생님의 이름은 뭐? 많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나 어렸을 적 유일하게 농구 많이 삶의 종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 하고만 여덟 군데 아이들이 지치고 지쳐가 부모들도 지치고 지쳐가 시험을 망쳐버린 어느 꼬마 아이는 기대에 몸이 줘서 그만 울고 말았네 괜찮아 이제 눈물을 닦아 이제는 시험의 연속이야 하늘을 봐봐 빛나는 별들 가운데선 이별을 찾아 넌 몸보다는 온리원 그게 너야 어 어 그게 너야 어 어 let's go 난 이 밤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와 함께 매일 봄을 들여봐서 믿어 타고 그래도 타고 뭘 자꾸 지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내게 걱정받았지 어린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앞에 있는 선생님의 직업은 힙합 선생님의 직업은 뭐 거짓말이야 대변 지민 친구들이 권리 아버지 할땎 ...! Confer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